안녕하세요 김수일 원장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양말잡기 중재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같이 하며 인지를 시켜가는데 양말에 대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좀 더 쉽게 한쪽 양말부터 연습을 진행합니다 좀 더 어려운 뒤집는 동작 위주로 반복 연습합니다 issa Harp 여기 한번 더 잡아 이 자율이 정한 번 devo 적응했어 손으로 붙어있는 동작을 아일이 셋 잡어 이렇게 잡으라니까 그렇지 손가락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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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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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네 손가락 집어넣어 손가락 집어넣어 user 손가락 집어넣어 잡으라 손가락 집어넣어 손가락 집어넣어 그렇지. 2번. 그렇지. 더 쑥 집어넣어. 더 쑥. 더 더 더 더 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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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. 좋아. 잘했어. 파이팅.